더운 날씨로 유명한 대구에는 도심공원에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장을 만들어 놓은 곳이 많습니다. 보통 7월주부터 8월까지 물놀이장을 운영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운영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대구종합유통단지 신기공원에 마련된 물놀이장입니다. 사업비 17억 5천만 원을 들여 지난 연말부터 시작한 공사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물놀이와 휴게 공간을 합쳐 3,170제곱미터 규모인 이곳은 기존 북구지역 공원 물놀이장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성 첫 해인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물놀이 시설의 운영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물놀이장처럼 바이러스가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시설은 운영을 자제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침 때문입니다. 다른 공원 물놀이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북구에는 신기공원 외에도 침산공원과 연암공원, 함지공원 등 5곳의 물놀이장이 조성돼 있는데 이곳들 역시 올여름에는 운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물놀이장 운영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으며 운영을 가급적 지향하라는 권고 수준인 만큼 타구군의 상황을 보면서 운영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 침산공원